자, 붉은 마지막을 또 빛내주실 미국 주식의 미치다 장우석 부사장님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장우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우석 부사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시장이라도 다행히 약간 안정을 찾고 있는 것 같은데 부사장님께서 어떻게 보신지 너무 궁금합니다. 시장은 안정화를 찾을 것 같아요. 같은데 또 막 얘기하면 혼나기 때문에 그런 증후가 보인다. 네, 정도로 좀 보시면 되고요. 궁금하니까 한번 지수를 볼 건데 지수가 의외로 장 초반 엄청 셉니다. 보셨겠지만. 자, 한번 지수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시간 S&P500 1.51% 상승이고요. 다음과 1.11% 나스닥 2.08%로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실제 제가 아까 아침에 말씀드렸습니다만 3주째 붉은 금요일이었어요. 붉은 금요일. 붉금. 정말 붉은일이에요. 정말 계속 붉은일이었는데 이번에는 녹금으로 바뀌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사실은 자료를 만들면서 어제 장 끝난다음부터 어떤 변화가 있었는데 그 변화가 제가 보기에는 저점을 보여주는 변화인데 차마 적지 못했습니다. 혼날까 봐. 이게 몇 번 틀린 거냐. 이번에 만에 하나 또 빠져버리면 다음 주 월요일에 못 나오네요. 저희 부상인데 나는 원래 댓글 잘 안 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댓글은 제가 안 보고 보고를 봤죠. 채팅창문 보시죠. 보고를 봤죠. 보고를 받아서 네거티브한 의견이 얼마 정도냐. 그것도 이제 극도로 안 좋은 글도 저한테 설명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저는 안 봅니다. 진짜 안 보고. 제가 보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이런 표정으로 얘기 못해요. 저는 어차피 안 보기 때문에 아침에도 안 보고 아예 안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쓰시는 간에 상관없고 제가 안 보니 혹시 저한테 한번 질문하시겠습니까? 왜 안 보시나요? 댓글을 적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전체 비중으로 보게 되면. 전체 조회수에. 0.001%? 그렇죠.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보시는 더 많은 분들이 그냥 길로 들으시면서 그냥 판단하시고 그다음에 굳이 내가 로그인해서 좋은 글을 쓰실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잖아요. 뭐 잘한다. 응원한다. 이런 것들은 그냥 흔히 있는 거니까 뭔가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만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 안 되는 글에 너무 혹시 이것 때문에 상처받는 분들은 보지 마시고 글을 쓰시지 않는 더 많은 분들을 한번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오늘은요. 어차피 그 내용을 뺐더니 별로 쓸 게 없었는데 제가 주제를 세 가지 준비했습니다. 지난 밤에 저가 주식이 반등한 이유는 저가 주식이라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많이 빠진 종목들 그런데 하나씩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팔란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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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블록스도 많이 올렸죠. 로블록스. 로블록스 같은 것들. 리비안 이런 종목입니다. 그다음에 테슬라가 웃고 트위터가 우는 이유를 말씀드릴 건데 아마 기사를 보셨을 것 같아요. 오늘 일론 머스크가 또 중대한 발표했습니다. 좀 이따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 기사는요. 사실은 좀 창피한 얘기지만 제가 최근에 여러 가지 저는 안 보입니다만 지인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이렇게 한 기업을 안 좋은 기사를 굳이 얘기하지 마라. 다른 기사가 많은데 왜 안 좋은 기사를 얘기하냐고 얘기 안 하다가 실제 어제 저희 외전 있잖아요. 외전은 혹시 뭔지 아시면 외전은 우리 미주미 미주미 채널에서 해서만 하는 저희의 팬들만 들어와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솔직히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때 힌덴버그 리서치가 테슬라에 대한 트위터에 대한 공배도 보고서가 나온 게 있었거든요. 했을 때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게 이제 뭐였냐면 트위터 인수하는 과정에서 일론 머스크가 뭔가 트위터에 대한 단점을 보게 되면 뭔가 좀 매수를 인수를 주저하지 않을까 가장 큰 리스크였다고 보고 이분들은 원래 오래전부터 트위터에 공배도 쳤습니다. 그래서 공배도 쳐서 오늘 아마 약간 성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인수를 안 한다는 거예요. 결국에 가서 첫 번째가 이제 실적이 너무 안 좋은 기업인데 지나고 봤더니 너무 높게 매수한 게 아닌가 첫 번째 관점 두 번째가 만약에 이제 인수하던 과정에서 어떻게든 본인의 어떤 신뢰가 포함되니까 돈을 빌린 거 아닙니까? 본인까지 약간 부셔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또 한 가지가 뭐냐면 테슬라가 또 안 좋아지잖아요. 어쨌건 테슬라 주문이 안 좋아하는 거니까 해서 그 세 가지로 들어가서 일단 공배도 쳤는데 오늘은 그럴만한 이유가 나와서 일단은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자 여러분들 개인 투자분들의 평균 손실 혹시 감이 오십니까? 손해룰이 얼마가 됐을까? 평균 평균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아 이해하지 마시죠. 저는 지수 하락폭만큼 마이너스 30% 아니지 개별 종목은 더 떨어지지 않아요? 그럼 지수가 있어 S&P 500 지수 대비 똑같다 나스닥 하락폭만큼 하락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한 절반 마이너스 5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더 많이? 그러니까 시장 대비? 네 시장 대비 더 많이 저는 체폭원님 정말 대단합니다. 아 그래요?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짜 혹시 보신 겁니까? 아니요. 아니죠? 추정 가능하죠. 진짜 대단한 제가 이거를 오면서 몇 분한테 물어봤는데 맞춘 분이 처음입니다. 진짜로 진짜로 대단합니다. 나스닥 콩만큼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페이지는요. 공포 탐행 지수의 수치를 보여드릴 건데 저는 이게 몇 번 봤어요. 다시 한 번 눈을 부위 봤는데 6이요? 6은 제가 처음 본 겁니다. 사상 처음 저도 처음 봤어요. 6은 제가 오늘 가지고 나왔어요. 그렇죠? 저도 기가 막혀서 받고 왔는데 6이요? 6은 나올 수가 없는 이거는요 저희가 볼 때는 말이 안 된다. 그냥 모든 6가지 7가지 요소가 들어가는데 다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극도의 공포심을 보여주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그냥 사실은 6을 보여준다고 하면 그냥 사셔야 됩니다. 주식은 이게 사는 건 사는 겁니다. 이쪽이 떨어질수록 사는 거고 올라가서 파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나는 극도의 공포심 여러 가지를 보지 않고 이런 걸 본다고 하면 사실은 게 맞다는 거 다시 한 번 보여드리고 10년을 국제수치를 보여드릴 건데요. 2.908로 해서 지난주 지난 5일 동안에 3.1에서 빠르게 빠져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10년을 국제금리에 대한 위험이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0년을 국제순위를 정점을 찍을 게 보통 가을 정도 아니겠습니까? 물가가 올라오고 그다음에 금리를 많이 올렸을 때 피크를 찍을 때가 정점이기 때문에 정점이 전혀 강가워지면서 약간 드러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첫 번째 시장이 반대하고 있는 요소가 극도의 공포구안 두 번째 금리가 좀 빠지고 있다는 거 보여드립니다. 10년을 국제금리에 빠지면서 나스닥이 올라오는 상황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다음 페이지 보시면 디즈니로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디즈니 디즈니는 설명할 거 디즈니는 사실 여러분들이 제가 자료를 본 바에 의하면 디즈니 시적 같은 경우에 진짜 아무도 모를 것 같아요. 앞으로 향방을 이거 보고 나서 주식이 올라가나 떨어진다는 판단할 수 없을 만한 그런 내용이 아마 아실 것 같거든요.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디즈니의 스트리밍 업계를 보시게 되면 디즈니 플러스 전년 동기 대비 3,400만 명이 증가했고요. ESPN 850만 명 훌루가 400만 원 증가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좋은 숫자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디즈니 플러스만 띄워서 보게 되면 디즈니가 790만 원이 증가했고 넷플리스가 20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그럼 잘 나온 거죠. 정말 잘 나온 걸 보여주고 있는데 다음 페이지 보시면 지금 현재 의견이 어떻게 엇갈리냐면요. 매수가 16개 보유가 5개 평균 목표주가 160인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웰스파고가 비중 확대의 모습을 보였지만 목표주가를 내렸습니다. 180에 153가 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애틀란타학은 일단 중립의 의견을 제시하면서 약간 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반대로 국영화임은 중립의견을 약간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7달을 올렸습니다. 보시고 그다음에 투리스트 파이낸셜을 올해 좀 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매수 의견이죠. 비중 확대는 내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중립인데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뭔가 엇갈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여기는 어떠한 부분도 뭔가 공통적인 부분이 안 보입니다. 목표주가 상으로 보게 되면. 그다음에 보시면 그럼 왜 그러냐 봤더니 보시겠지만 지금 스트리밍 업계는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넷플리스가 2억 2백만이니까요. 2억 6백만을 갖고 있는 디즈니가 곧 아마 올라가지 않을까 붙어가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오히려 상의한다는 의견이 많은데 연말을 가게 되면 이 스트리밍 업계는 거의 디즈니가 2일 것 같아요. 첫 번째 의견 2일 것 같다. 여기 있고 두 번째가 보게 되면 디즈니 파크에 대한 테마파크에 대한 매출이 있는데 이게 전체 시장에서 약 20% 차지하고 있거든요. 매출에. 그런데 이게 보시면 과거 평균이 60억 달러 매출이었는데요. 팬데믹 이전에 60억 달러 본다고 그러면 현재 구간이 32억 달러니까 거의 반투명이 나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는 좋아 보이지만 파크 쪽은 아직까지 반밖에 회복이 안 됐어요. 반반의 모습을 딱 보여주면서 이걸 보면 좋아지고 있는데 이걸 보면 뭔가 좀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상의가 역시 봉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봉쇄를 본다고 그러면 딱 반반이에요. 반반. 좋은 거 반 나쁜 거 반. 이러다 보니까 지금 뭔가 방에서 못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웰스파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컨슈머 트래커라고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소비자의 어떤 소비 추적자라고 해서 이 소비가 얼마나 진작되느냐에 따라서 이 기업이 달려있다고 보는 거죠. 소비가 좋아지면 주가 올라갈 것이고 나빠지면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이 우리가 경기 침체가 아니고 확장되거나 뭔가 좀 나아진다고 그러면 디즈니 같이 올라간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해서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사실 이미 스트리밍은 거의 이긴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하니까 그냥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디즈니 파크는요. 아시겠지만 이게 한 4인 19 가는데 100만 원 이상 들지 않습니까? 숙박료하고 합치면 넘나요? 더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만 원 넘어갑니까? 4인이면 4인이면 뭐 한 30만 원 들어가나요? 하여간 네 뭐 한 150 모르겠네요. 150만 원 그런데 안 가겠냐는 거죠. 만약에 열리면 가겠죠. 많이 가겠죠. 그래서 빠르게 올라올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이 놀이공원에 대한 중요수가 높아지고 있는데 그거는 역시 똑같이 리오프닝 관련해서 뭔가 좀 빨리 나아질까를 보시면 좋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디즈니 주가는요. 두고 보자가 결론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저는 좋다고 보고 있는데 디즈니 식장 나온다니 많은 분들이 많이 물려있잖아요. 디즈니 주식에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대를 물려서 가져가주식 그다음에 50년 이상 모여주식 다 디즈니가 항상 1등인데 이번에 상당히 많이 빨면서 가슴이 아픈데 일단은 그렇다고 주가가 빨리 회복하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즈니는요. 하지만 디즈니가 망할 기업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워낙 좋은 기업이니까 그냥 장기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목표 주가가 160이라는 걸 보여드리고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리비안인데요. 리비안도 식장 나온 다음에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 리비안이요. 작년 1, 2분기에 매출이 0이었습니다. 이번에 9,500만 달러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증가했죠. 그런데 적자가 4억 달러에서 13억 달러까지 크게 증가했어요. 적자가. 엄청나게 증가한 거에요. 여러분들 이거 놀라셔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놀라시나요? 왜 그럴까요? 아니 차를 못 팔고 비용은 계속 투입되니까 그런 거죠. 많이 증가했죠. 적자가. 그런데 생산이 2,500대 생산했고요. 인도가 딱 절반했거든요. 그러니까 차를 만들거나 인도하는 건 맞아요. 1,000대가 넘게. 그다음에 올해 목표지가 2만 대 넘게 2만 5,000대까지 가기 때문에 보게 되면 충분히 갈 수 있으면 수치가 나와주고 있는데 적자가 커지는 게 상당히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주가 급반대 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럴까? 가 중요한 겁니다. 가이던스요. 가이던스가 뭐가 있습니까? 가이던스 없습니까? 가이던스는 뭐. 보기 전에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까? 작년 어느 때요. 이 리비안 시가총액이 1,500달러까지 치솟고 올라가고 지엔과 포드를 이겼어요. 그때 당시가 불과 11월 17일 기사입니다. 작년 11월 17일이요. 2년 전이 아니고 작년. 작년 11월 달에 이 리비안이 1,500억 달러 갔던 기업이에요. 시가총액이. 리비안이 지엔과 포드를 이겼던 정말 진짜 말도 안 되는 기간이 있었는데 지금은 230까지 빠지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몇 토막 나온 겁니까? 한 7분의 1토막? 나있지 않습니까? 많이 빠져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아까 보이는 것처럼 정말 실적이 별로 안 좋은 걸 발표했으면서도 올라간 이유가 뭐냐면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거죠. EPS를 환전하게 되면 전망치 1.44 마이너스인데 1.43 나와서 1센터가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는 겁니다. 어떤 걸 말씀드리는 거냐면 아까 얘기했던 리비안부터 수많은 조그만한 저가 기업들이 올라간 이유가 뭐냐면 지금은요. 조그만 작은 조건 기사 찾고 있어요. 조건 기사들 찾으면서 그거 많이 부합한다고 그러면 급등합니다. 급등해요. 왜 급등하냐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리비안이 고정 대비 한 90%가 빠져있거든요. 그럼 더 빠지면 얼마나 더 빠지겠냐는 거죠. 얼마나 더 빠질까요. 90%나 91% 2% 차이가 있나요. 별로 없잖아요. 별로 없어요. 별로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해서 일단은 공모에서 쳤던 분들이 커버하는 일단은 이익실하는 그런 모습도 나와주고 있고 두 번째 이런 자그마한 기사에도 뭔가 우리가 살만한 그런 주가의 하락폐이 컸다는 거죠. 저가 매수가 몰려오고 있고 하다 보니까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혹시 여러분들 최근에 애플이 빠지지 않습니까. 왜 애플이 왜 빠질까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애플 애플이 왜 빠질까요. 혹시 여러분들 애플에 대한 공급망에 대한 새로운 어떤 기사를 들은 게 있습니까. 공급망에 대한 다 아잖아요. 폭스콘 다 치고 있고 새로운 낙제요. 새로운 낙제. 투자에 내려갔다든지 목표주가에 내려갔다든지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가 있을까요. 아니면 팀쿡이 아니면 팀쿡이 뭔가 실수했다. 그것도 없잖아요. 왜 빠질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왜 빠질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난주까지 애플 보유하신 분들의 얘기를 들었는데 애플 주식을 보유한 분한테 물어보게 되면요. 어떠세요. 기분이 어떠면 뭐가 어때 그냥 좀 빠졌지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만 해도 약 10% 중후반이었어요. 약 12, 13% 빠졌거든요. 고점 대비. 사상 최고치 대비 얘기하는 겁니다. 사상 최고치 대비 고전도 빠졌다고 그러면 글쎄요. 별 느낌이 없을 것 같아요. 애플을 보유하신 분들은. 그 정도로 일상으로 나오는 조정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일주일 만에 그 뒤로부터 10% 추가로 빠집니다. 어떤 얘기하는 거냐면 애플도 역시 보유하신 분들이 잘 버티고 있다가 채널 장기 너무 밀려오니까 드디어 이분들이 주식을 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손해보고 파는 거냐. 그게 아니죠. 얼마나 장기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 이익이 난 거죠. 조금 이익을 덜 버는 거죠. 팔기 때문에 지금 애플을 팔았던 이유는 장기 너무 빠진 거에 대한 약간 두려움이 마지막에 나오는 물량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애플을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신 게 손해보고 파는 게 아닙니다. 손절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많이 먹으신 분들이 내가 100% 먹어보신 분이 한 80-90% 먹고 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보통 맥락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시작이 극대화될 때 공포가 극대화될 때 일단 팔고 넘어가는 것도 있고 또 한 가지가 될 때 보통 저가 매수가 몰리기 때문에 지난 밤에 애플은 빠지고 저가씩 올라간 걸 판단되는 거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와 같은 정보들 한번 비교하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기업이 있는데 혹시 고프로 아십니까? 고프로? 고프로 알죠. 액션캔 이게 많았던 이유도 아시죠? 왜 망했는지 폭망했잖아요. 왜 폭망했죠? 보통 이렇게 달고 스키 달리면서 멋있잖아요. 왜 폭망했냐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중국이 샀어요. 이걸 고프로를 가져가면 하루 만에 복잡합니다. 당가는 10뿌리로 쪼개고 낮추고 금방 카피해요. 하드웨어는 막 만드는 게 아닙니다. 금방 중국에 뺏기거든요. 그래서 개인들이 더 잘 만들어요. 더 싸게. 그러니까 처음에 굉장히 기대가 컸었는데 바로 며칠 만에 복제품이 나왔고 이 시장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보시겠지만 여러분도 한번 보시면 좋은데 이런 기업에 지금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걸 추천하는 게 아닙니다. 고프로 보시면 지금 이게 연중에 대한 매출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쭉 보시면 전체 분기로 보게 되면 지금 마지막 2015년 2분기가 4억 달러 보여줬던 분기 매출입니다. 그러면 1년을 치게 되면 약 한 16억 달러 달라는 매출을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고점을 찍었던 2015년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지금은 2019년 1분기에 여기 나왔던 뭐 억 달러가 보통 많이 나왔는데 310만 달러였어요. 매출이 엄청 빠졌지만 엄청 많이 빠졌네요. 엄청 빠졌지만 빠졌지만 보시는 것처럼 지금 2021년 전년 동기대비에서 71%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더 크게 보여드리면 이거예요. 적자를 보이던 게 이번에 확 증가가했어요. 이익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매출은 그만 그만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주가 보세요. 주가 한번 아까 보였지만 매출이 거의 20분의 1토만 왔잖아요. 하다 보니까 주가가 고점이 100달러예요. 100달러 100달러 지금 얼마입니까? 6달러 6달러 별로 재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나마 이렇게 2017년부터 쭉 나왔던 이 침체 구간에서 지금 이익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 이게 한번 되겠다 싶어서 여기 베팅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어제 급등했거든요. 급등하면서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의 모습은 저가 중에서 뭔가 좋은 기사가 나온 종목에 투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지금까지 봤던 이 보통 소위 얘기하는 6달러 저식을 미국이 보통 페니스타가 편하거든요. 페니스타 동전주 한데 이런 기업들도 힘을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아까 얘기했던 급등한 종목들이 대부분 다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모습들은 상당히 조금 바닥까지 나올 만한 모습이기 때문에 충분히 바닥에 대한 증오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바닥이 가까워지고 있거나 가까워졌다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될 것 같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 보여드린 우리가 물론 그게 중요한 판단은 아니지만 극도의 공포구간 또 중요하고 그다음에 금리가 좀 내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러한 손박금이 나오는 자체가 뭔가 바닥에 가까워진 증오이기 때문에 적어도 오늘 하루만큼은 편하게 보라고 조언드립니다. 편하게 내려놓으시고요. 오늘 하루를 즐기시면 좋을 것 같다 다시 한 번 드리고 관련 전부터 같이 보실 건데요. 어제의 종가의 모습입니다. 범블 데이팅 앱이죠. 26.8%가 급등했고요. 어펌 할부 기업입니다. 이것도 역시 23%가 급등했고요. 노블록스 19% 쿠팡 18.5% 적자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스타트 17%가 증가했고요. 유니티 15% 스킬즈 게이밍 기업이죠. 14%가 올라오면서 다 급등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올라온 게 하나도 없고 뭔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실적이 좀 회복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거나 지금 너무 많이 빠진 거에 대한 조금 이렇게 기대가 나오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급등했기 때문에 상당히 딱 이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으니까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한테 어떤 분이 묻더라고요. 그 리비안 있잖아요. 리비안 리비안을 지금 매수하면 얼마나 좋을까 급등하니까 말씀하시는데 혹시 리비안 고가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최고가? 최고가 179 179 179인데 지금 얼마냐면요. 26달러입니다. 24에서 26달러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매수하신 분들은 2달러 올라온 거 굉장히 큰 거잖아요. 작은 게 아니죠. 그런데 180개 부근에 물리신 분들은요. 간의 기미도 아니에요. 올라온 것도 아니에요. 전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매수한 분들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잔치에 내가 늦을까 혹시 빨리 뛰어오는 거죠. 이건 순전히 저가 매수하신 분들의 그분들만 리그이기 때문에 고증에 물린 분들은 하등에 관련이 없다. 물론 조금은 나아지죠. 조금은 기분 좋죠. 배가 아플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이 못 본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최근에 나와준 추세가 뭐냐면 제가 증권사에 물어봤거든요. 많이 보유한 종목에 대해서 특히 주식이 많이 빠진 거에 대해서 수준을 정해왔고요. 추가 매수한다는 거예요. 계속. 물타기 하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배가 아프고 나만 뒤처지는 것 같잖아요. 하다 보니까 단가를 낮추는 건데 이미 너무 고가에 사버리면 연막과 주식 사면 또 단가가 안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보기에는 굳이 굳이 하지 마시고 조금 더 그냥 가져가시길 말씀드리고 일단 잘못도 물타기를 하면 잘못됩니다. 또 하락하면 더 커지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기사를 좀 보여드릴 건데 이거 여러분들 상징적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페루 가본 적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저도 가본 적이 없는데요. 페루가 지금 대몽하고 있어요. 잘 보셔야 돼요. 현재 금리가 5%입니다. 현재 금리가 5%. 작년 8월에 제로였어요. 지금이 5%면 도대체 금리의 속도가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금리 올린 거냐. 어떻게 올렸을까 금리를요. 8월에 제로였어요. 작년 8월에 제로였다니까요. 8월에 제로였는데 지금이 5%입니다. 금리가 1%씩 한 방에 한 방에 8월부터 5월까지 매월마다 0.5% 계속 올린 거예요. 50% 엄청나게 살인적으로 올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서민들이 못 사는 거죠. 살 수가 없겠죠. 미치는 거죠. 장을 보러 돈을 갖고 나왔는데 살 게 없는 거예요. 비싸서 그런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폭동을 이렇게 보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남일처럼 보이겠지만 모든 글러블 국가 물가 때문에 지금 머리가 아프다 라는 걸 보여드리고 미국도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사실 금리를 빨리 올리는 것도 물론 나쁜 거지만 나쁜 거 시장에는 안 좋지만 충분히 그럴만하다라고 보는 게 어떨까 라고 보여드리기 위해서 갖고 온 기사입니다. 0.5를요. 10개월 연속 10개월 연속 따라서 5월까지 한번 해보세요. 딱 10개월 나옵니다. 매월마다 0.55 상당히 살인적인 건데 그렇게 올린 국가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여드리고요. 자 일론 머스크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일론 머스크 제가 가져오면 또 뭐라 하시는데 CNBC 가장 큰 기사가 이겁니다. 지금 현재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안 가져오면 저는 이제 제 일을 등하시한 겁니다. 직권 뭐라고 하죠? 직무유기죠. 갖고 온 건데 지금 트위터 트위터 딜에 대한 약간의 멈추자라고 발표하면서 트위터 주까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거예요. 지금 약 5%에 달하고 있는 가짜 계정 특히 아마 스팸봇 들어볼 수 있어요. 스팸봇 급락하고 있고 그럼 테슬라는요? 어떨까요? 반대로 올라가죠. 이분이 안 하면 우리 쪽에 집중하시겠다는 기대감이 나오는 건데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만 이분의 얘기를 빌어서 말씀드릴게요. 웨드부시의 아니면 거래 취소 가능성에 무게를 둔 게 아닌가 거래 취소가 되면 10억 달러를 벌금 위약금이 있지만 10억 달러를 물가 아니면 전체 440억 달러 인수하면서 50조 원이잖아요. 1조 원을 손해보는 것과 50조 원을 뱉팅했다가 후회하는 걸 따진다면 어떤 게 더 효용이 있냐 따지면 그건 모를 것 같아요. 지금 말 잘못했다고 1조 원을 물어내고 말하는 게 낫지 괜히 50조 원을 끌어안다가 평생 고생하거나 힘들어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트위터가 규제가 되게 많아요. 그다음에 실적은 완전히 꽝입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실적이 나와지면서 후문에 의하면 되게 실망했대요. 이 정도 실적밖에 안 나오는 게 내가 이렇게 매수했단 말인가? 이런 거예요. 거기다가 SNS 기업들이 어렵잖아요. 틱톡 때문에 어렵고 하고 있는데 뭔가 조금 자기 생각에 대한 후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둘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어떤 건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덴 아이브스 말을 찍게 되면 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다는 거 물론 보여드립니다. 1조 원 큰 돈이지만 벌써 타종의 시간이 왔습니다. 벌써 왔네요. 그럼 나머지는요. 장 출발상을 보고 말씀 드려볼게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나스닥 선물을 급등하면서 제가 종을 한 번 시켰습니다. 개장의 순간 뭔가 좀 약했어요? 소리 맑았는데 소리 맑았는데 욕을 먹어봐야 돼. 좀 그렇습니다. 개장했습니다. 오늘 5월 13일에 금요일. 13일에 금요일이네요. 13일에 금요일. 오늘 전기톱 사진작권 영화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이슨이 나올 때 됐습니다. 20년 된 것 같은데요. 전기톱은 못 들 수도 있습니다. 그분이 나이가 들어서 전기톱 들 기운이 없으실 수 있습니다. 너무 무거워. 전기톱 오늘 출발 상황입니다. S&P500이 1.08% 플러스고요. 다오가 0.77%가 조금 올라왔죠. 나스닥이 1.69%로 그나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제부터 반등해 준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것도 좀 이따 봐야 되는 거니까요. 일단은 첫 출발은 좋아 보이니까요. 축하드립니다. 오늘 하루 정도는 갈 걸로 보입니다. 아까는 한 번 지금 의외로 많이 이슈가 되고 종목만 실제로 볼 건데요. 트위터부터 보겠습니다. 트위터 트위터 약 11%가 빠지는 상황입니다. 지금 약간 일론 머스크 발언 때문에 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퍼몰딩스 33%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급등하는 그런 모습 을 보여줍니다. 주가상으로 보게 되면 5달러 올라가는 모습인데 여러분들 고점이 얼마였냐면 이거 고점 보시게 되면 고점이 176이었습니다. 176 보유하신 분한테는 별로 감이 안 오는 가격이지만 어쨌거나 좋아지겠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로빈홋 같이 보겠습니다. 이것도 아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누구였죠? 이거는 새롭게 매수한 분이겠어요. 좀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또 M&A에 대한 기술가 커지면서 지금 약간의 M&A 이슈가 커지는 기업 중 1등이 바로 로빈홋 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게임스톱 게임스톱 역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냥 올라갑니다. 게임스톱은 그냥 올라가는 거죠. 왠지 이제 왜냐면 여러분들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공무에도 치신 분들이 지금 커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공무에도 하면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 기업 아니겠습니까? 같이 커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올라간다는 거 보여드리고 자 그다음에 한번 맵을 보겠습니다. 맵을요. 맵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마 녹금 녹금이 나올까 싶습니다. 녹금이 녹금 녹금의 모습인데요. 녹금 다 진짜 다 녹색이네요. 그러네요. 거의 녹색입니다. 자 트위터만 유일하게 저기 빨간 점 홍일점을 또 요거에요. 요거요. 홍일점 트위터만 약 10%가 빠지면서 야 진짜 가장 많이 빠진 종목이네요. 딱 보니까 색깔이 가장 진한 색입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분들은 뭐 엔비디아가 4.56% 아 엔비디아는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지금 사고 싶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4.99% 아마존 2.07%로 어제부터 아마존 좋아지더라고요. 그렇게 좀 보시면서 오늘 하루는 좀 마음을 놓으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랜만에 초원입니다. 오랜만에 저 푸는 초원입니다. 오늘은 이제 근데 종가까지 기세가 좀 유지될 것 같아요. 이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저는 유지가 될 뿐만 아니라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저번에 그림을 보여드렸지만 공무에도 치신 분들은 굉장히 좀 두려운 구간이기 때문에 빠르게 또 커버하고 그냥 돈을 이익시라는 모습이 나올 것 싶어서 아마 오늘은 공무에도 커버 그다음에 매수까지 몰리는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제가 채팅창에서 말씀하시는 걸 제가 잠깐 봤는데 저도 약간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게 이번에 이제 코인 사태가 좀 일어나면서 코인에 투자하셨던 분들이 불안하니까 또 이제 미국 시장으로 또 돈이 좀 이입이 되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좀 해봤거든요. 그것도 그것도 일부 맞죠. 빠르게 실제로 중요한 수급인 것 같아요. 같은 얘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미국 시장을 끌어올리지 않을까. 그렇죠. 그것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한번 기사를 볼 건데요. 트위터는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지금 이제 약간 인수를 중지했다는 거 보여드립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14.6%가 빠졌는데 하락법을 매우 줄인 거죠. 일단은 뭐 트위터 주주문 상당히 좀 화가 많이 났을 것 같아요. 트위터 주주문 그러네요. 어퍼몰딩스는요. 아까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손실이 51센트 받다가 19센트까지 줄은 바람에 올라가는 겁니다.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굉장히 의미 있는 발언을 했는데 쇼피파이하고의 어떤 그런 파트너십을 유지하겠다. 온고인을 하겠다고 얘기해서 뭔가 좀 같이 끝까지 갈 걸로 보이니까 쇼피파이도 좋은 기업이니까요. 같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33% 올라갔다는 거 보여드리고요. 로빈은 역시 아까 보이는 것처럼 급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까 급등한 게 아닌데 장초발 많이 급등했습니다. 22% 급등했는데 이게 나오죠. 샘 뱅크맨 프리드 이분이 FTX라고 하는 가상화폐 걸어수를 만드신 분이래요. 창업자래요. 저는 모르는 분입니다. 만난 적이 없어요. 저분이 코인 세계에서는 거의 끝판왕으로 불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밥도 먹은 적이 없고 본 적이 없는 분입니다. 일멸실이 없는 분인데 이분이 7.6%를 인수하면서 가져갔는데 지금 3위까지 올라갔고 주주 대주주에 근데 이분이 인수를 점치고 있다는 것도 나오기 때문에 잘하면 뭔가 좀 나오지 않을까 그다음에 지금 워낙 주가가 많이 빠져있잖아요. 아시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 이런 M&A 하려는 분들은 정말 골라가면서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좋은 기사니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토스트는 넘어갑니다. 토스트는 제가 잘 모르는 기업이 있답니까. 이게 뭐 토스트인데 이게 AI로 뭔가 하고 있는 뭐 그 레스토랑 업체인데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플랫폼을 뭐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고 넘어가고요.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라는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기업 다수의 자산이 비트코인이잖아요. 비트코인이잖아요. 현재 비트코인 수가 보유한 수가 12만 5천 개가 넘습니다. 근데 지금 폭망했죠. 근데 많이 빠져가지고. 폭망했죠. 폭망했고 아주 크게 빠졌는데 지금 이제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계속 빠져가지고 최근에 약 25%까지 빠졌고 그다음에 고점 대비 거의 또 한 뭐 엄청나게 빠져있어요. 근데 제일 재밌는 게 뭐냐면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20억 달러가 하거든요. 근데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갑자기 기계가 안 나오고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MST야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풀 색깔이 살짝 죽은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고점 대비 한 80페드가 빠져있거든요. 근데 맞죠? 20억 달러 시가총액이 20억 달러인데 비트코인은 60억 달러 갖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게 워낙 이 주가를 자주 우지하는 요인이 되는 건데 이렇게까지 외매서야 되는지 잘 이해가 안 가지만 하여간 이 기업의 가장 큰 리스크는 비트코인 값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만 68%가 빠져가지고 정말 급락세를 비트코인하고 같이 흘러가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트코인 하락이 몇백값 워낙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런 모습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봤고요. 이렇게 보시고 나머지 기업들은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아까 못 봤던 기사 빠르게 좀 보고 끝내겠습니다. 바쁘시니까 두 분 다 가셔야 되고 집도 불금은 뭐 항상 오늘 뭐 녹금이니까 조금 조금 더 해야 되겠죠? 녹금이니까 그래서 일단 아까 보이는 것처럼 테스라는 주가가 올라가고 있고 트위터는 빠지는 상황인데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아이러니합니다. 두 가지가 상당히 좀 뭔가 일러 머스크가 가운데 있고 이 두 기업의 좀 같이 있는 모습인데 한쪽이 빠져 한쪽이 올라간다는 거 아마도 이런 반대의 모습은 겨우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여러분들은 아마 테스라 주가 많으시니까 올라가는 게 좋겠죠?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제가 이걸 말씀드리고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제가 한 시간 전 거래량이거든요. 천만 주가 매매가 됐어요. 하루 평균 거래량이 3천 5만 주인데 천만 주가 시간 내에서 장 초반에 이렇게 나온 겁니다. 다 던지는 거죠. 이거 끝났다. 월가에 제가 분위기 그때 전해드리면 이거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이거 안 하려고 하는 거구나. 근데 만약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내가 뭔가 잘못되어 생각했어. 내가 후회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 뭔가 이상하잖아요. 하다 보니까 나는 가짜 계절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네. 라고 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라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 주주분들은 트위터 주주분들은 그래서 일단은 많이 던지고 있다는 걸 좀 보여드리고요. 설마 매수하는 건 아닌가 아시겠죠?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엇갈린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 어떤 분은요. 인수에 대한 가능성 높이면서 매수한 분이 있죠. 버핏은 액티비전 블리더도 더 매수했잖아요. 사실 마이크로스피터 할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 이건 좀 안 한다고 하는 게 가능성이 커지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마지막 그림이 이겁니다. 개인이 가장 좋아했던 주식과 S&P500 같이 비교한 건데요. 100이 얼마냐면 이게 팬데믹 이전입니다. 100이고요. 쭉 팬데믹이 빠졌다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소매 쪽에 개인들이 좋아할 종목은요. 고점이 230이었어요. 그리고 S&P500 140까지 갔다가 다시 내려와 현재가 똑같이 120일을 보여주고 있는데 개인은요. 230을 갔다 온 120일이고 S&P500은 140에서 120일을 줄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보시게 되면 언제 매수한지 보이겠지만 만약에 이때 230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상당히 많이 맞았죠. 반토막 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평균이 반토막. 반토막. 저걸 보니까 그분 그분의 ETF가 또 똑같죠. 그런데 아까 체포관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만약에 팬데믹 이전을 한다고 그러면 똑같아요. 수익률이 똑같아요. 똑같은 거죠. 개인들이나 지수는 똑같은데 문제는 뭐냐 다만 최근에 매수하신 분들의 상처는 개인이 더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이 소환하는 종목들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뭐가 포함되는지 궁금하시겠지만 오겠습니까? 테스라 필두리에서 리비앙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루시드 같은 거 포함되어 있는 건데 많이 빠지다 보니까 지금 반토막 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P 500은 약 40% 올라갔다가 반 정도 줄이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기분 나쁜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도 보여드리고 개인들 선호하는 종목들이 이렇게 많이 빠지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어쨌거나 S&P 500에 들어오라는 걸 다시 한 번 조언드리고 오늘 준비된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마지막으로 장만 보고 끝내 보겠습니다. 계속 상승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요. S&P 500이 1.18% 다우가 0.85% 나스사 1.80%로 지금 하락폭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는 좀 더 올라가는 모습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 좋은 마무리를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또 붉은 만 명이 넘으신 분들이 또 저희와 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미국 시장 상세하게 또 설명해 주신 미국 주식의 미치자 장호석 부사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사장님. 오직 위덤 칼리지 수강생들을 위한 프리미엄 특전 릴레이를 소개합니다. 올 한 해 지혜의 풍요와 더불어 삶을 풍성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3프로TV가 전격 지원해 드립니다. 의자계의 명품 허먼 밀러 1년간 쭉 50만원 특별 지원해 드리고요. 5월에는 무려 3개의 문화특전을 더 쏘겠습니다. 1분 전성매진의 신화 뷰티풀 민트 라이프 페스티벌 초대권 증정과 화제의 기대작이죠. 영화 범죄도시 2 최초 시사회 티켓도 드립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위덤 칼리지 수강생들을 위한 고더코 프로의 프리미엄 골프 특강도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최고의 경험을 아낌없이 제공해 드리는 프리미엄 교육 프로그램 위덤 칼리지에서 만나보십시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